5%예요? 응 5%? 응 짭프로는 무거워 야 왜 나를 어떻게 알고 널 짭프로 쓴다고 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거 실버 이번에 지금 이거 산지 한 3, 4년 됐나? 처음으로 빨래하니까 그냥 꾸작물이 그냥 난 그거 3개 다 잊어버렸어 그래? 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차이 있더라고 사왔지 내 방에 이렇게 문에 철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한에서 거기에끔 만들어 놨어 딱 걸어 놓고 내가 쓰던 철봉 있는데 그 누구 필요한 사람 말해 갖다 줄게 딱 걸어 놓고 한번 타보고 안에 먼지 좀 닦고 청소 싹 하고 나는 저기 진짜 헬스 철봉을 사서 방에다 갖다 놨어 문에다 리킬을 이렇게 하면 쫙 벌어지는 거 있잖아 그건 빼놓고 그거 썼는데 지금 아예 조립해가지고 문 담아라 여기 헬스 철봉 하나 갖다 놨다고? 네 아 좋다 위에다 위에다 펴야 되겠다 다들 나가면 여기 밑에서 펴면 쭈쭈쭈쭈쭈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밑에서 펴면 쭈쭈쭈쭈쭈쭈 흘러내려가지고 코 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뭐 충분히 이렇게 하면은 김이 껴 어? 김 끼냐고? 어 이게 마스크를 타고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입을 뚫어놓으면 김이 안 끼거든 야 너 예전에 콧잔등 씌우게끔 헹구하고 어째어? 그거는 이 헬멧에 못 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끼고 오면 이게 헬멧이 좀 무거워 그거 보다 아씨 머리 아프네 뭐가 지금 아파요 후 죄다 연기에 심심 이Laughs 그런 그런 것 미 iTunes 스킬 오 로 다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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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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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잡아주니까 금방 나가네 지금 남서로 바뀐가 본데 바람이? 올라간다 남선네 남선네 고기 물은 의지 그리고 오, 바람 제법 있네. 여기 정보 딱 맞춰 놓고 내리면 되겠네. 약간 바람이 아니네. 오, 들어서 세진다 그러더니 예보가 요즘 잘 맞아와. 지금 저기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저기는 안 내리겠지. 물고기는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. 복궁 왔네. 복서. 아, 저기 내리려고 하네. 맞는데? 어, 저기 내리려고 하네. 경사가 있어가지고. 펌피 간다.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. 와, 잘했다. 라이스. 뭐? 식당으로 계속 왔어? 성장 안 할걸요? 비eland. 고기. 멀리 sama. 새우랑. 음 wh Hit. 트위가 안 한다면 다음orar.